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자 그다음에 43번 0도씨 1기압에서 A기체의 밀도가 1.415kgm3일 때 100도씨 1기압에서 A기체의 밀도는 얼마가 되는가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의 밀도, kgm3. 압력은 똑같고 온도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온도는 어떤 보정이죠? 밀도는 분모에 다 해주면 되는 거죠 1.415kgm3 곱하기 273, 273 밀도니까 분모에 다 해주면 100도씨 여기는 제로가 되는 거죠 계산한 것이 1.036kgm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7번 자 오후 6시 20분에 측정한 사무실 내 CO2 농도는 1200ppm 사무실이 빈 상태로 1시간 경과할 때 금방 7시 20분이 되겠죠 이때 CO2는 400ppm LCH를 계산하시오 외부 CO2 농도는 330 자 한번 시간 경과 LCH 계산하는 거죠 LCH는 몇 시간? 1시간 그렇죠? 1시간 LN의 초기 농도 1200에서 외부 농도 330 마이너스 LN 시간 1시간 후의 농도 얼마? 400 또 외부 농도 동일하죠? 33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.52회 시간당의 개념이죠 시간당 자 그 다음에 48번이요 다음 중 안찌림이 200mm인 관을 통하여 55m3층의 Q 이럴때 V는 아 이런거 틀리면 진짜 안되죠 V는 메타파세크로 계산하고 A분의 Q죠 A분의 Q 자 그럼 봅시다 A는 4분의 3.14 곱하기 200mm를 메타로 바꾸면 0.2죠 0.2의 자승에 메타자승 Q는 55, 55, 메타삼승 퍼 민으로 줬으니까 두개 지우고 세개에서 하나, 두개 지우면 메타퍼 민 근데 세크로 일부는 몇초? 60세크 그러면 이거 지우면 되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29.19 메타퍼 세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슬롯 길이가 3m구요 제어 속도가 2m파 세크 슬롯 후드에서 오염원이 2m 떨어졌을 때의 Q를 계산하시오 자 프렌지 부착 2분의 1 원주 형상계수 3.7 이것만 알면 되죠 메타삼승 퍼 민 자 C 형상계수가 얼마 3.7 곱하기 L 길이 3m 그 다음에 V 제어 속도 2m파 세크 그 다음에 X 떨어진 거리 2m 그러면 메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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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타삼승 근데 세크니까 분으로 바꿔야 되겠죠 60세크는 1분 그러면 세크세크 지워지고 메타삼승 퍼 민 되죠 그럼 얼마 2664 메타삼승 퍼 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59번 자 북서거의기 시스템이 설계해서 송풍기 전압이 136mm H2O Q가 184 메타삼승 퍼 민 일때 필요한 송풍기의 동력을 킬로와트로 효율은 60%다 자 그러면 킬로와트는 6120 그쵸 마력은 4500 곱하기 효율 얼마 60%니까 0.6 Q를 보니까 메타삼승 미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전압도 미리미리 H2O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유율 없으니까 1.0 6.81 킬로와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번 자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정 답안할 때 다 맞게 해줬어요 다 맞게 그래서 우리 그 프리 방법을 교재에다가 풀어놨는데 이거가 음 지금 두가지로 풀어놨는데요 첫번째 일단 보죠 흑고 온도가 260K 절대 온도고요 기온이 251 일때 평균 복사 온도 TW를 계산하시오 단 기류 속도는 이렇게 그래서 교재 첫번째 보면 자 100에 4 루트 가로열고 100분의 TG에 4승 여기서 TG라는 얘기는 흑고 온도고요 플러스 2.48V 여기서 V는 기류 속도 그 다음에 TG에서 TA TA는 기온 요식을 이용해갖고 요식을 이용해갖고 프로농고가 287.18 요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확정 답안 나올 때는 그 밑에 식으로 나왔어요 밑에 식으로 그래서 다 맞게 해줬는데 음 요거는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음 답이 나오는데 다 정답을 그 확정 답안 나오면서 그 두번째 풀이로 해놨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참조해서 한번 보시고 그 첫번째 식 보게 되면 이게 과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 보면 100 이렇게 오고 4 루트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계산기를 누를 때 요거는 계산기 보면 요렇게 해갖고 루트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4 누르고 4 누르고 루트를 눌러버리면 요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래서 다시 나오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두 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첫번째도 답이 나오는데 확정 답안에서는 두번째 풀이로 해갖고 다 맞게 해줬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보겠습니다 자 소음 작업장에서 각각의 음암레벨이 A는 110 B는 80 C는 70일 때 동시 가동한다 뭡니까 합성소음도죠 L합 10로고 10의 10분의 첫번째 소음 110이니까 11 똑같은 패턴으로 10의 10분의 80이니까 8승 10의 7승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 110 데시벨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없나요 하나가 있죠 89번 보겠습니다 89번 보면 표와 같이 크롬 중독을 스크린하는 검사법을 개발하였다면 이 검사법의 특이도는 얼마냐 이렇게 돼있어 이 특이다 특이도라는 개념은 뭐야 우리가 이제 크롬 중독 진단 양성 음성 주고 검사법의 양성 음성 즉 특이도는 실제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측정 방법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는 확률이다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은 특이도 퍼센트죠 자 그러면 실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크롬 중독 진단 진단의 합이죠 그러니까는 음성의 합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30 이 중에서 양성으로 음성으로 나타내지 않을 것 같은 검사법의 음성은 21이죠 그래서 21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70% 이렇게 민감도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음 자랑 기사죠 아 기사 기사 그래서 이 기사 부분 이번에는 뭐 계산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풀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도 풀이가 다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하게 스스로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고요 마무리 잘 하셔서 꼭 합격 이왕 시작했으니까 꼭 합격하는 거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필기 마무리 잘 하시면 실기는 네 여러분 또 학습하실 때 조금 이해가 더 빨리 가실 수 있고 여러분 거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하셔서 네 꼭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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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